미국 전역에서 대학 교육을 포기하는 젊은 남성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남녀 간 교육 격차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커졌다고 오늘자 월스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문제지만 막대한 학비를 내고 다닐 만큼 매력적인 것이 아니게 된 대학, 바로 그 실태를 정리해드립니다. 비영리단체인 전미학생정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미국 내 2년제나 4년제 대학생 가운데 59.5%가 여성 학생들입니다. 남성 학생들은 40.5%로 여성보다 거의 20%포인트 적었습니다. 2021-2022 학년도 대입 지원자 수도 여성이 380만 5,978명으로 남성 281만 5,810명을 압도했습니다. 미국 인구센터에 따르면 대학생 연령대에서 여성들의 인구 비율은 49%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의 성적과 학생의 임원 비율도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젊은 남성들이 대학 교육에서 이탈하는 경향은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벌어진 일이지만 최근 들어 더욱 급격해졌다는 신문의 보도입니다. 일단 미국 내 2년제, 4년제 대학생 수는 최근 5년 동안 150만 명 이상 줄었고 감소한 인원의 71%가 남성 학생들입니다. 2012년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여성 65%가 2018년 이전 졸업장을 취득한 반면 같은 기간 남성들의 졸업장 취득은 불과 59%만이 졸업했습니다. 소외계층의 교육기획예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펠 연구소 토마스 모텐슨 수석연구위원은 남학생들이 눈에 띄게 뒤쳐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대학에 가지 않거나 또는 중도에 그만두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일단 한 학생의 예를 보겠습니다. 18살의 다니엘 브리스군은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스포티파이에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거나 조경, 가상통화 투자 등을 통해 일주일에 500달러씩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모를까 지금 자신에겐 학교 밖에서 얻는 기회들이 더 유망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 대학이 막대한 학비를 내고 다닐 만큼 매력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실제 치솟는 교육비와 저임금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미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코로나19 또한 대학을 포기하는 주 원인이 됐습니다. 2019년 봄에 비해 2021년 올 봄에 대학에 등록한 학생은 거의 70만 명 이상 줄었고 특히 남학생은 78%나 줄어들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일자리를 포기하고 또 가계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자 다수의 젊은 남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터로 나섰다는 것이 신문의 분석입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밖에도 2019년 기준 백인 남성들의 대학 진학률은 불과 40에서 70%밖에 안 돼 같은 소득대의 백인 여성 60%, 80%는 물론 흑인과 에이시아인, 심지어 히스패닉 등 다른 인종 남성들보다도 대체로 낳는 등 대학들의 학생들로부터 점점 더 외면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